그리고 오늘 찾아와 주신 분들은요. 대를 이어서 트로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트로트의 모자 씨입니다. 립스틱 지께바르고의 가수 임주리 씨와 트로트의 왕자죠. 황태자 아들 재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의 요양이고자 하는 임주리입니다. 재하 맘. 재하 맘인가 아시죠? 재하 맘. 안녕하세요. 트로트 엄친아, 트로트 만능캐라고 불리고 있는 가수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하 씨는 모든 게 다 되는 친구예요. 그렇죠? 노래, 예능, 모든 게 다 되는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앞서도 살짝 이제 말씀하셨지만 원래 임주리 아들에서 이제는 재하 맘으로 무게추가 살짝 넘겨가고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죠? 아 어머님이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어머니?